세종시와 공주시를 오가는 광역 간선 급행 버스 체계 BRT 구축 사업이 오는 2026년 하반기 개통 목표로 이달 초 첫 삽을 뜹니다. 이번에 구축되는 광역 BRT는 공주버스 터미널을 출발해 전구 세종청사 등을 경유하는 18.5km 구간으로 모두 28개의 정류장 중 8개가 중앙정류장으로 만들어집니다. 행정중심 복합버시 건설청은 전용 차례를 활용해 버스의 정시성이 높아지고 현재 55분인 소요시간이 39분으로 16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